자 그래서 레이러는 뭐로부터 왔냐. 레이트로부터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뭘 배운 적 있냐. 레이트는 늦은도 되고 일단 늦게도 된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했고요. 자 이 녀석이 형용사 부사니까 비교급 최상급도 이제 하겠죠. 더 늦은 가장 늦은 더 늦게 가장 늦게도 되는데요. 근데 이 녀석이 뭔 짓을 하냐. 레이트. 레이러. 레이티스트. 요렇게 비교급 최상급이 되기도 했고요. 레이트. 레이터. 레스트.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이게 뭐냐. 이게 레이러 하면은 시간적으로. 이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시간적으로 비교 최상입니다. 시간. 그리고 요렇게 가면 이거는 순서였어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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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적으로 비교급 최상급이었습니다. 그게 뭔 소인지 모르겠어요. 자. 레이터. 레이터. 레이티스트 하면 무슨 뜻이냐. 늦은. 늦은. 그 다음에 더 시간적으로 더 이후의.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가장 최신의. 뭐 이건 최신의 라고. 시간적으로 현재와 가장 가까운 최신의. 늦은. 시간적으로 더 이후인. 시간적으로 가장 이후인. 가장 최신의였고요. 이건 순서적으로 늦은. 그 다음의. 가장 최신의. 마지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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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 자리에 LATTER이 오면 여러분 틀렸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요. 순서적으로 이후에 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나중에죠. 그러니까 뭐 의미로 설명할까요. 얘가 나중에란 뜻의 의미를. 나중에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와야지. 그 다음의. 라는 의미의. 요 녀석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녀석이 올 줄 알지. 의미적으로. 나중에 청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청구할 것이다.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후에니까. 그래서 LATTER가 와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어느 정도 국어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이해가 가능하게 느껴지죠.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마지막 사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고. 시간이 더 이른 이후에. 시간이 더 이른 이후에. 청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LATTER가 아니고. LATTER가 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 Isn't that fancy? 멋지지 않나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TTER부터 먼저 하면. LATTER은 뭐냐? LATTER은. 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LATTER은 5번부터 시작해서 LATTER 12번까지가 LATTER이 된 거죠. 자. 저거 멋지지 않나요? 그랬어. 저거 멋지지 않나요? 저거 뭐? 어. 줄도 없고. 계산대도 없어. 어. 스마트폰. 앱 깔려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샵에 들어가. 어. 그가 원하는 물건을 막 집어. 자동으로 막 가상의 카드. 스마트폰에 있는 가상 카드에 막 추가돼. 어. 만약 되돌려두면 자동으로 제거도 돼. 목록에서. 쇼핑 마치면. 어.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 지불하기 위해서. 모든 가격을 다. 가상 카드가 합산하고. 나중에. 어. 얼마 얼마 구입했습니다. 라고 청구하게 될 거야. 라는. 이렇게. 변. 그러니까 뭐. 됐을. 우리말로 하면. 뭐. 덕분에 변화된 뭐. 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분에. 변화될 쇼핑이 멋지지 않니?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FANCY는 멋지니니까. 아. 요것도 꼭 챙겨야 되겠네요. FANCY는 멋지니라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챙겨야 되겠네요. 멋지니라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어메이지드입니까? 어메이징입니까? 어메이징이죠. ING 형들이죠. 어메이징. ISN'T THAT AMAZING? ISN'T THAT WONDERFUL? 뭐. ISN'T THAT AWESOME? OK. ISN'T THAT TERRIFIC? 하지 말자. ISN'T THAT GREAT? 뭐. 이런 것들이고요. 반대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만 할게요. ISN'T THAT TERRIFIC? 끔찍하지 않나요? 이런 건 반대말이죠. 하나 더 하자. ISN'T THAT AWFUL? 끔찍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반대되는 거. 이거는 WACK. 안좋아요. 이거는 엄지척이죠. 엄지척. 자. 그리고 멋지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어. 멋져요. 아. 멋지지 않은가요? 아니요. 멋지네요. YES. IT IS FANCY죠. YES. IT IS FANCY. 예. 멋지. 아니요. 멋지네요. 그래. 멋지지 않네. NO. IT ISN'T. FANCY. 아. 그래. 멋지지 않다. 야. 자. 이거 부정의무물이니까. 우리말 해석할 때. YES.가 아니요. 멋지네요. 멋지지 않나요? 아니요. 멋진데요? 예. 멋지지 않네요. YES. NO.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 우리 부정의무물을 할 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가 쇼핑센터 가서 하는 거 쭉 나왔습니다. 이런 글은 뭐 순서는 떠올리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 카드 가기 전 내용 파악. 자. 쇼핑 이전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분에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달라진 점 첫 번째. 줄 서 있는 사람도 없고. 계산대도 없어. 어.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그래서 상호가 샵에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요새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특별한 쇼핑 앱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게에서 막 원하는 물건을. 리스트 of purchases으로부터. 그게 구매목록으로부터. 쇼핑 끝나게 되면. 어. 그러면 계산대로 가야지. 어. 계산대 없다며. 어.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10번 문장이. 여기에다 또 5번 문장하고 이어지는 거죠. 오케이. 줄 설. 이렇게 지불하기 위해서 카운터 앞에 줄 설 필요가 없어. virtual card as of all the prices and the virtual card will charge him later. isn't that fancy? 오케이. 따라왔죠? 못 따라왔다며.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쭉. 다시 한번 전체 내용 파악하시는 시간 좀 가지시고요. 준비됐다면 따라오세요. 자. let's see what our lives may be like. 중요하다 했죠. in the near future. 다음 이어질 내용입니다. 자. 준비된 사람들만 따라왔죠. 쇼핑이 훨씬 더 쉬워진다. 이전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덕분에. 뭐. 이 부분에 생략됐죠. 여기까지. 훨씬 더 쉬워졌다. 이런 내용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아. 일단 이거부터. 상호. where in the shopping center. 됐습니까? 이거면 이제 훨씬 더 쉬워졌다. 쇼핑이 is much easier. 너무 짧아서 다음 문장 붙여놨네요.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뭐뭐들이. 뭐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no lines and no counters. 그 다음 내용은 상호가 들어가죠. 어디 들어갑니까. 가게에 들어가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니. 아니면 뭐 없어야 되니. 모르는 얘기했습니다. 상호가 들어간다. 가게에. 어떻게 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뭐 특별한 쇼핑 앱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자 그래서 상호가 들어간다. 상호 enters a shop. int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into 하고 싶으면 goes 하자 했어. 상호 goes into a shop. 상호 enters a shop. with his 스마트폰. which he has a special shopping app. 따라왔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상호 enters a shop. with his 스마트폰. which he has a special shopping app. 됐습니까? 누가다 상호 enters a shop. 여기 인투하면 안 된다 했고요. goes into a shop.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서. 전시사. with his 스마트폰이었죠.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어떤 시도구를 붙입니다. which he has a special shopping app. 오케이. 생고 enters a shop. with his 스마트폰. which has a special shopping app.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 그 가게에서. where? 에 대한 대답을 시작했죠. 그 가게에서. 그가 가져가죠. 물건들이죠. 물건들은 물건들인데. 어떤 물건들. 그가 원하는 물건들. 자, 그래서 시장회복과의 영어로. in the shop. he takes items. he wants. in the shop. he takes the items. he wants.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된 표현이죠. 오케이. 따라올 준비 됐죠? 오케이. where? in the shop. he takes the items. the items는 the items인데. 어떤? he wants. which he wants. that he wants.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였냐? 자,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거죠.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됐습니까? 어디에 추가됩니까? 그의 구매목록에. 됐습니까? 그의 구매목록에.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케이. 맞네요.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어디에게? 가상 카드에게? 어디에 있는? 그의 스마트폰에 있는. 그래서 그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가상 카드에게? to his virtual card. 어디에 있는? on his 스마트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to a virtual card on his 스마트폰. 그가 제거한다면이죠. 만약 상호가 제거한다면 물건 하나를 제거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제거되어진다. 그의 구매목록으로부터. 그의 구매목록으로부터. 이 상태로 할 수 있죠. if 상호 puts an item back. 뭐라고요? if 상호 puts an item back. it is automatically removed. 그것은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it is automatically removed. 그의 구매목록으로부터. 그의 구매목록으로부터. from his list of purchases. 자, 그 다음 문장은 그가 마무리했을 때죠. 그가 쇼핑하는 것을. 쇼핑하는 것을 마무리했을 때. 상호는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죠. 상호 지불하기 위하여. 그래서 when 상호 finishes 쇼핑. 상호가 마무리할 때. when 상호 finishes. 뭐하는 것 쇼핑하는 것 쇼핑. when 상호 finishes 쇼핑. he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그런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다. he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뭐하기 위하여? to pay하기 위하여. when he finishes shopping 상호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why to pay 하기 위하여 when he finishes shopping sango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to pay 자 그 다음 문장 그의 가상 카드가 뭐한다 합산한다 무엇을 모든 가격들을 그리고 청구할 것이죠 누구에게 그에게 언제 나중에 됐습니까 이 상태로 할 수 있죠 his virtual cards adds up 그의 virtual 카드가 가상 카드가 합산해 버린다 his virtual cards adds up all the prices 그리고 청구할 것이다 그에게 나중에 will charge him later his virtual cards adds up what all the prices and will charge him 언제 later 자 마지막 문장이죠 멋지지 않니 isn't that fancy 자 다른 걸로 바꿀 때 ing형 와야 된다는 거 isn't that amazing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할 만한 것도 있네요 저 당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았나요 라고 해도 이 자리에 그거 멋지지 않나요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았나요 를 해도 어차피 같은 의미는 전달되죠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았나요 로 만약에 바꿔서 표현하면 해본다면 aren't you죠 aren't you 하고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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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고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시마 자료 쇼핑센터에 있는 상호 상호 인데 쇼핑센터 내용 파악하시고 쇼핑센터 있습니다 쇼핑이 훨씬 더 쉽다 쇼핑 is much easier there are no lines and no counters 훨씬 더 쉬우면 much easier even easier a lot easier죠 원급 쏟아벨이 안되구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구요 상호가 들어가져 상호 enters ok 어디에 a shop 뭘 가지고서 with his 스마트폰 가지고서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which he has a special 쇼핑 앱 그리고 앱은 뭐에 줄임말인지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죠 자 멀티 되네요 which 되고 death 되고 생략된다 그러면 혼납니다 생략은 안되죠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 선행사가 단수입니다 만개로 봤자 it 입니다 as y zone in the shop he takes 그가 가져갑니다 the items죠 물건들이죠 아이템스는 아이템스인데 어떤 아이템스 which he wants 좀비 때려잡으시구요 그 다음에 위치되면 death 되고 목적격이니까 이번엔 생략까지 되죠 위에랑 비교하세요 위치되밖에 안되고 생략은 안되죠 주격이니까 동사 나왔구요 목적격이니까 주어 동사 나왔고 좀비 때려잡아 주시구요 자동으로 추가된다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되어진다 누구에게 투어 버추얼 카드죠 가상 카드에게 버추얼 카드는 카드인데 어디에 있는 on his 스마트폰에 있는 멀티 되는건 전혀 없습니다 수동태평은 b 플러스 pp 만약에 되돌려 놓는다면 if 상호 put an item back put back an item도 된다 했습니다 어순주의 it is automatically 제거 되어진다 removed 뭐로부터 from his list죠 아이고야 from his list of purchases 구매목록으로부터 멀티 되는거 있나요 ok 여기 있네 됐습니까 it 하고 that the item이죠 the item 되돌려 놓은 아이템 그래서 it 하고 that은 뭐냐 그가 되돌려 놓은 그가 되돌려 놓다에 다짜 떼버리면 되겠네 그가 되돌려 놓은 그 물건일까 그 물건이죠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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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뭐 which he puts back 이죠 이렇게 하면 그가 되돌려 놓다에 다짜 때려 지고 어떤 시 됐습니까 그가 되돌려 놓는 물건 the item which 상호 puts back the item which he puts back the item that he puts back 그가 되돌려 놓는 물건이 자동적으로 제거 된다 ok 마무리 할때네요 이제 쇼핑 when he finishes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 해야죠 쇼핑하는 것 finish enjoy 갔다 상호 does not need to wait 기다릴 필요 없다 상호 need not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다 뭐 하기 위하여 to pay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pay 그 다음에 줄 서서 안가 안 기다리고 그냥 집에 쌩 가버리는 거죠 물건 들고 꼭 훔쳐가는 기분이겠다 그래서 his virtual card 그럴 걱정 없죠 virtual cards가 뭐한다 합산해 버리죠 as up 해버리죠 all the prices를 s 다 붙여놨네 어우 너무 친절한거 아냐 and we'll charge him 언제 later 특히 조심하라 했습니다 멋지지 않니 in that fancy 그래서 that 은 이거 영어로 적긴 좀 무리겠죠 줄 서지 않고 앱으로 앱으로 자동 요정도 정리하면 안되겠어요 줄 서지 않고 앱으로 자동 계산 되는 쇼핑이 멋지지 않니 요정도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진행됩니다 이번엔 누구의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리로 가있냐 소재목은 수민스 3d printed house and clothes 수민이의 3d 프린트 된 집과 옷 그래서 이번에는 변화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주거 생활과 의복이 바뀌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소재목에 나옵니다 1단계 수민이의 3d printed house 수민이가 살고있네요 2단계 수민이의 3d printed house 다양한 모양 시도하는게 가능해지는거죠. 멋져 보인다. 스미스 하우스 looks fantastic. 왜? Because of its unique design.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A 3D 프린터 can produce. 3D 프린터가 생산해낼 수 있다. 하우스 shapes. 집의 모양들을 that people cannot make with traditional building methods and materials.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집 모양을 만들 수 있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없냐. 전통적인 건설 방법과 재료를 가지고서는 Traditional building methods와 materials를 가지고서는 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집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독특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는거죠. 수민호스 라이스. 올소 나왔어요. 지금까지 하우스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17분부터 클로즈 얘기할 거라는거. 올소로 벌써 냄새가 합니다. 수민이가 올소 좋아한다. 또한 좋아한다. To make a close at home. 집에서 그녀의 옷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네. 어떻게 By using a 3D 프린터. 3D 프린터기를 사용하여 집에서 옷 만드는 걸 좋아한다. 자기가 막 입은 옷을 직접 만드는군요. 와 재밌겠다. She can choose. 그녀가 고를 수 있는데 Colors and materials. 색깔과 재료로 고를 수가 있답니다. And she can design clothes. 그리고 그녀는 옷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인지. That fit her body and suit her taste. 그래서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냐. 그녀의 몸에 잘 맞고 그리고 그녀의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그랬습니까. 그녀의 취향에 수트해주는 클로즈를 can design. 디자인할 수가 있다. 오우 정말 재미있겠는데. 수민이는 now a fashion designer. 수민이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이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한 곳에 광패니가 칠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수민 lives in a 3D printed 왜 이런 게 붙어있나 3D 프린트 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딩 둘 중에 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빌드의 다양한 형태 중에 빌딩이 선택됐는데 또 다른 형태 빌드의 또 다른 형태는 안 되는가 오케이 뭐 얘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is a faster and cheaper 비교코 표현이네요 than building a house with traditional 메소즈 전통적인 방식 메소즈는 단어 어휘 파트 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거 했었죠 오케이 트래디셔널 이라는 거 전통적인 방법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 이란 얘기인 거죠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집을 짓는 것 보다 3d 프린트된 집을 짓는 것이 훨씬 훨씬 높네 더 빠르고 더 가격이 가격도 저렴하다 그 다음에 수민스 하우스 룩스 팬테스틱 우글에서는 1,2,3,4,5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커즈 오브 비커즈 오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비커즈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 비커즈 오브 유닉 디자인 그것의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유니크 디자인을 가질 수 이 수민이네 집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밑에 문장에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can produce produce 대신에 M으로 시작하는 M으로 시작하는 다른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우스 쉐입스 쉐입 쉐입스의 뜻이 형태인데 F로 시작하는 같은 말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스에 대한 얘기 데피플 캐나 맥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 이거는 뭐 여기 넣을 수 있다는 것 같네 여기에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전통적인 건설 방법과 재료를 사용해서는 전시사 우윗에 대한 얘기 전통적인 건설 방법과 재료를 사용해서는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집 모양들을 3d 프린터가 만들어낼 수 있다 자 also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also likes to make her clothes also하고 close가 내용적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to make의 형태에 대한 얘기 make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to make가 선택된 이유와 make가 다른 형태 to make 이외에 다른 형태는 안되는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거 by using by doing 이라면서 설명한 적 있죠 by doing by doing by using a 3d 프린터 3d 프린터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해서 집에서 그녀의 옷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she can choose colors and materials 요게 빈칸이면 뒤에 colors and materials 보고 choose 골라낼 수 있죠 색깔과 재료를 뭐 할 수 있겠어 선택할 수 있겠죠 뭐 choose 같은 말도 동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and 나왔고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죠 can design clothes 옷을 디자인할 수 있다 that에 대한 얘기 fit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nd 나왔네 그러니까 suit suit의 품사와 형태에 대한 얘기 무슨 c냐 그 다음에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조금 조금 달라진 형태 혹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aste의 다양한 의미 수민이 나와머 패션 디자이너 수민이 이제 패션 디자이너 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프린티드라는 형태가 보이는데 프린트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프린티드가 온 이유는 3D 자 여기에 프린트 뜻이 인쇄하다고요 인쇄하다고요 그러면 하우스와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집이죠 자 집이 프린트를 한 겁니까 집이 프린트를 당한 겁니까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본다 하는 관계가 아니고 당하는 관계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입장밖에는 어떤 c 형태로 프린트가 와야지 ing나 to나 동사원형이나 도즈가 들어간 형태나 이런 것들은 안된다 3D 프린트 되어진 집인거죠 프린트 3D 프린트를 하는 ing가 오면 3D 프린트를 하고 있는 집입니다 집이 막 쓰죠 3D 프린트를 막 하고 있어 하고 있는게 아니고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ed형이 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의 의미가 3D 프린트 된 집을 짓는 것이니까 예 2번 동명사죠 그러면 동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니까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빌딩의 형태는 당연히 tobuild 되겠죠 근데 여기에 tobuild을 쓴다면 여기도 따라가 줘야 돼 병렬구조기 때문에 병렬구조 이 덴이 접속사라고 그랬죠 병렬구조기 때문에 여기에 저 앞에 tobuild을 하면 여기에도 tobuild으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tobuild a 3D 프린트 house is faster and cheaper than tobuild a house with traditional methods 이렇게 갈 수도 있구요 여기서 빌딩과 tobuild 빌드의 두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이유는 건설하는 것 이라는 의미로써 오면 되는데 지금 목적어라면 원트 목적어 만약에 이 녀석이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뭐 enjoy 쪽이냐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따져야 되겠지만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니까 두 형태 모두 되구요 요 부분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니네 학교 진짜 유치한 문제가 나왔었죠 옛날에 그쵸 그니까 유치한 문제가 나왔었다는 얘기는 너무 쉽게 나왔었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그거보단 좀 어렵게 나올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사 빈칸 문제 여기에 윗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것보다 가 돼야 되니까 예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이 있죠 윗에 뭐뭐를 가진 뭐뭐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요 뜻으로써 윗이 와줘야만 되겠죠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것보다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이 자리에 설마 뭐 트레디션 이런 명사가 왔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 그 다음에 메소즈의 뜻은 방법 방식이란 뜻이니까 트레디셔널 웨이즈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윗 트레디셔널 웨이즈 윗 트레디셔널 메소즈 전통적인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다 스민스 하우스 룩스 펜테스틱 이거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스민스 하우스 이즈 펜테스틱 해도 별 차이 없는 1,2,3,4,5 중에 이 형식이죠 스민이네 집은 환상적으로 보인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엄지척이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예 어메이징도 있었고요 어메이징 다 써줘야 되나 앞에서 했는데 어메이징 원더풀 펜테스틱 그레이트 테라픽 반대말은 테러블 오프 앞에서 했던 겁니다 끔찍한 형편없는 테러블 오프 멋진 오썸 어메이징 펜테스틱 원더풀 아 그 다음에 펜씨도 하면 되겠네 옆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펜씨 룩스 펜씨 자 그 다음에 그것의 독특한 디자인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누가다가 아니죠 누가다가 아니니까 여기 필요한 건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고 비커즈 오브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줄줄이 생각나야죠 비커즈 오브 이츠 유닉 디자인 듀 투 이츠 유닉 디자인 오잉 투 오잉 투 이츠 유닉 디자인 온 어카운트 오브 이츠 유닉 디자인이고요 비커즈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것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줘면 되겠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비커즈 이츠 유닉 디자인 이츠 유닉 디자인 이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시험 칠 때 본문 그대로 이츠 유닉 디자인이라면 비커즈 오브고요 선생님이 잠깐 바꿔서 이츠 유닉 디자인이라면 그때는 비커즈 오브가 아니고 비커즈 이츠 유닉 디자인 뭐 그 다음 비커즈 되실 수 있는 거 신스 이츠 유닉 디자인 이츠 유닉 디자인 이때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땅콩이 그려지니까 전치사가 아닌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 자리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 can produce 3D 프린터가 생산해낼 수 있다 하우스 쉐입스 집 모양들을 집 모양은 집 모양인데 어떤 that people cannot make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with rational building methods and materials 를 가지고서는 전통적인 건설 방법과 그리고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낼 수 없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건설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입니다 형태를 막 만들어낼 수 있어 당연히 집 짓는 거 형태를 만드는 거지 그게 뭐 특별해 형태는 형태인데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that people cannot make 인 형태죠 자 그래서 produce 대신 쓸 수 있는 건 make 구요 여기에 make 대신 쓸 수 있는 건 produce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글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that people cannot produce 3D 프린터 3D 프린터 can make house shapes shapes의 뜻은 여기서는 형태들 이겠죠 복수형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forms 형태들 house forms house shapes 그 다음에 death은 선행사가 사물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니까 사물인 경우에 선택지는 세 가지 위치 death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조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있죠 death people cannot make them이 만약에 있으면 어이구 이놈의 새끼 좀비 때려잡으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이 녀석이 주어 동사가 나오는 대신에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그 녀석 좀비니까 때려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윗은 세 번째 뜻이죠 뭐뭐로 뭐뭐를 사용하여 이 뜻일 때 선생님이 도구의 전지사라고 얘기했죠 전통적인 건설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집의 형태들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전지사 빈칸 문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올쏘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소제목이 뭐였습니까 3D 프린티드 하우스 앤드 3D 프린티드 클로즈죠 3D 프린트 된 집은 얘기했으니까 어 그럼 옷 얘기는 언제 해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올쏘가 등장하니까 수민이가 또한 좋아한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3D 프린티드 클로즈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겠구나 라는 건 올쏘 덕분에 우리가 추측이 가능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클로즈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투 메이커 클로즈 앳홈 집에서 그녀의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을 좋아한다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이크의 목적어란 얘기인데 라이크는 성격이 좋은 애니까 끝 그러니까 이번에 투 메이커도 되고 메이킹도 문제가 없단 말이죠 라이크 같은 성격 좋은 녀석이다 목적어 다리에 동사를 목적어 만들 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목적어 삼을 때 두드도 되고 두잉도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3D 프린터기를 사용함으로써 집에서 그녀의 옷 만드는 걸 좋아한다니까 뭐뭐 함으로써고요 어떻게 방법에 대한 표현인데 뭐뭐 함으로써 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뭘 쓴다 바이 두잉 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다핑 칸 문제와 동사의 형태에 대한 문제 두 가지 바이 두잉 바이 유징 3D 프린터기를 사용함으로써 집에서 옷 만드는 걸 좋아한다 바이 두잉 자 그녀가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으면 시켄 피기고 시켄 셀렉트죠 시켄 셀렉트 시켄 치우즈 시켄 피크 컬러즈 앤 매트리엄스 색깔과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앤드 그리고 시켄 디자인 그녀가 수민이가 수민이 맞죠 수민이가 디자인 할 수 있다 수민이가 할 수 있는 거 두 개를 앤드로 붙여놨죠 고를 수 있고 디자인 할 수 있다 옷이죠 옷을 디자인 할 수 있는데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냐 그녀의 몸에 맞고 그리고 그녀의 취향에 맞는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옷을 만들 수 있다 자 That 뒤에 피셋의 뜻이 맞다인데 그녀의 몸에 맞다인데 얘 때문에 맞는 됐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죠 주격관계 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여기에는 Which That이고 생략은 불가능하죠 생략은 할 수 없다 Which Fit Her Body 그리고 여기에 Fit 왔죠 여기에도 여기에도 이제 앤드 넣어서 그녀의 몸에 맞는 맞는 옷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그녀의 몸에 맞는 옷을 디자인 할 수 있다 근데 앤드 붙여서 Suit Her Taste 까지 붙였으니까 그녀의 몸에 맞고 그리고 그녀의 취향에도 맞는 그녀의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그녀의 취향에 맞는 옷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자 여기 Fit이나 Suit이나 뜻은 우리가 단어할 때 비슷했죠 맞다 어울리다 이 뜻이었죠 계속해서 동사였습니다 자 주격관계 대명사에서 신경 써야 될 것 주의사항은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선행사가 이거 복수형 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 여기도 마찬가지 두가 들어있는 형태 동사 원형과 같은 형태죠 그 다음에 Taste의 뜻은 여기서 Taste가 뜻이 참 많은데 뭐 맛 맛 보다 뭐 맛이 나다 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취향 이란 뜻입니다 취향 오케이 그 다음에 수빈이다워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기 했으니까 이제 쭉쭉쭉쭉 클래스 카드 넘어가는 준비하겠습니다 자 수민이가 3D 프린트 된 집에 삽니다 가까운 미래 그래서 그렇게 3D 프린트 된 집에 집에서 살면 뭐 일단 구입 비용이 저렴하겠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짧아지겠죠 구입기간이 구입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아진다 왜냐하면 빌딩은 3D 프린티드 하우스 is faster and cheaper than 빌딩은 하우스 with 트래디셔널 메소 전통적인 방법으로 집을 건설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다 그리고 또 이제 장점 1번 얘기했어 3D 프린트로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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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장점은 첫 번째 공사기간이 짧아진다 두 번째 가격이 저렴하다 장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나오죠 뭘 할 수 있다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 가능해진다 수미스 하우스 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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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디자인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 이건 장점은 아니고요 이 15번 문장에 수미니 수미스 하우스 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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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죠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환상적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전통적인 건설 방식과 전통적인 건설 재료를 사용해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집의 모양들을 3D 프린터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3D 프린터 can produce outstates that people cannot make with traditional building methods and materials 자 여기까지 집 얘기 였어 이제 옷 얘기 할 차례 입니다 또한 집에서 옷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집에서 집 만든다 바이유즈가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그러면 3D 프린터를 사용했을 때 옷을 만들 때 장점 1번 또 나옵니다 장점 1번 뭐와 뭐를 선택할 수 있다 colors and materials she can choose 고를 수 있다 she can choose colors and materials and 두 번째 장점 she can design clothes 옷을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몸에 딱 맞고 그녀의 취향에도 딱 맞는 that fit her body and suit her taste 그리고 뭐 이제는 패션 디자인이라 장점 2가지 색깔과 재료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그리고 몸에 딱 맞고 취향에 딱 맞는 옷을 디자인 할 수 있다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은 수민이의 3D 프린터 된 집과 옷이었죠 수민즈 3D 프린티드 하우스 앤 클로즈 였죠 수민즈 3D 프린티드 되어진 ED형 PP형 하우스 앤 클로즈 수민즈 3D 프린티드 하우스 앤 클로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수민이가 산다 3D 프린티드 된 집 안에서 전치사 뭐 들어가 있겠죠 수민 lives 어디에서 in a 3D 프린티드 하우스죠 수민 lives in a 3D 프린티드 하우스 수민 lives where in a 3D 프린티드 하우스 수민 lives in a 3D 프린티드 하우스 오케이 그러고 다음에 좀 긴 문장 비교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트 된 집을 짓는 것 건설하는 것은 어떻고 어떻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다 뭐보다 집을 건설하는 것보다 어떻게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전치사 뭐 들어가죠 이 상태를 해볼까요 building a 3D 프린티드 하우스 is faster and cheaper 였죠 building a 3D 프린티드 하우스 is faster and cheaper than building a house with traditional methods 오케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따라오시는 거 맞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준비하시고 따라오세요 오케이 building a 3D 프린티드 하우스 is faster and cheaper building a 3D 프린티드 하우스 is faster and cheaper than building a house 어떻게 with traditional methods 자 첫 번째 장점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3D 프린트 집 짓는 게 faster하고 cheaper 하다 building a house with traditional methods 보다 자 두 번째 장점 독특한 디자인이 가능해지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3D 프린터가 만들어낼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집 모양들을 집 모양들은 모양들인데 어떤 모양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모양이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전통적인 방법과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집 모양들을 3D 프린터가 생산해낼 수 있다 자 준비됐죠 영어로 이제 3D 프린터는 생산할 수 있다 A 3D 프린터 can produce 무엇을 하우스 쉐입스를 하우스 쉐입스는 쉐입스인데 어떤 하우스 쉐입스 that people cannot make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떻게 with 전통적인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with traditional methods and materials 됐습니까 그래서 아 미안합니다 이거 빠뜨렸군요 이영신 문장 수민스 하우스 룩스 펜테스틱 룩스 펜시 룩스 어메이징 룩스 오썸 룩스 테라픽 비커즈 오브 잇츠 유니크 디자인 수민스 하우스 룩스 펜테스틱 룩스 펜테스틱 룩스 펜시 그 문장입니다 오케이 a 3d 프린터 can produce 무엇을 하우스 하우스 쉐입스를 하우스 쉐입스를 하우스 쉐입스를 that people cannot produce that people cannot make 뭐를 사용해서는 뭐뭐를 사용하여 전치사 with traditional methods with traditional building methods and materials 트래디션 빌딩 슬쩍 신어놨네 오케이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올소 나올 먼저 차례죠 올소 오케이 수민이는 또한 좋아한다 수민 올소 likes 만드는 것 to make her clothes 그녀의 옷 만드는 것 to make her clothes wear 어디에서 at home 자 뭐뭐를 사용함으로써 뭐뭐함으로써 니까 주의하라 했죠 by using a 3d 프린터 수민 also likes to make her clothes at home by using a 3d 프린터 자 3d 프린터 옷을 했을 때 장점 나올 차례죠 뭐 할 수 있다 색과 재료를 뭐 할 수 있다 고를 수 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디자인 할 수 있다 무엇을 옷이죠 오 그녀의 옷은 옷인데 뭐 해 주는 옷들이죠 옷들 옷들은 옷들인데 뭐 해 주는 옷들 그녀의 몸에 딱 맞고 그리고 그녀의 취향을 딱 맞는 옷을 디자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she can 그녀가 고를 수 있다 였죠 색과 재료를 she can choose she can choose colors and materials and she can design clothes that fit her body and suit her taste she can choose colors and materials and she can choose clothes that fit her body and suit her taste she can choose she can choose colors and materials and can design clothes that fit her body and suit her tastes 이제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다 수민 is now a 패션 디자이너 할 차례죠 수민 is now a 패션 디자이너 ok 그래서 심화학습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민 is a 3D printed house and clothes 수민이가 산다 수민 lives 어디에서 In a 3D printed house 에서 빌딩 3D printed house is faster and cheaper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지 than 빌딩 a house with traditional methods 자 여기에 빌딩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무법적으로 투빌드 되는데 여기 투빌드 하려면 여기도 투빌드가 와야 되겠다 했습니다 병렬구조 그 다음에 수민스하우스 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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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stic fancy terrific wonderful awesome because of its unique design because of 가 되면 due to 되겠죠 오잉투도 될 거고요 on account of 될 거고요 because 쓰고 싶으면 because it has a unique design 3D printed can produce 생산해 낼 수 있죠 무엇을 house shapes 집의 형태는 형태인데 which people cannot make 뭐를 사용하여 with traditional building methods and materials to traditional to methods 부터 할까요 뭐 뭐부터 해도 상관없는데 methods and materials 멀티 멀티 되는게 있네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which dead 생략 people get up make 좀비 있는건 하지마시고요 뭐뭐를 사용하여 with rational building methods and materials 그 다음에 옷 얘기할 차례 수민 also likes to make a clothes at home 뭐뭄 함으로써 수민 또한 집에서 그녀의 옷 만드는 걸 좋아한다 뭐 함으로써 by using a 3D 프린터 by doing 뭐뭄 함으로써 그녀가 색과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she can choose colors and materials and she can design 디자인 할 수 있죠 무엇을 옷들을 clothes 옷은 옷인데 that fit her body and suit her taste 그녀의 몸과 취향에 딱 맞는 자 주격관계대명사죠 선행사 사물이고 주격관계대명사니까 which and that 밖에 안되겠죠 목적격이 아니니까 생략은 안되고요 수민 is our fashion designer fashion designer ok 아이고 선생님 바빠가지고 자꾸 문자 오고 그런다 나머지 부분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더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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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